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승기입니다. 저는 중국 학생입니다. 원래 32살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국 근로도 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학교는 시사도 좋고 그리고 친구들도 칭찬해서 함께 공부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학기마다 문화 세험 과정이 실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같이 문화 세험을 하면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놀이공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방학생 친구들과 조금 재미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고 나서 회사를 취직하고 싶어요. 나중에 선생님께서 도움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